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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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저번보다 반찬이 늘어난것 같은데요 하하하 우리 혼자 한여름이 배가프게 될 순 없었네 솜씨 좀 파주해 봤단다 근데 할머니 혹시 수박은 없어요? 저 수박 먹고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내 자신 좀 봐 수박을 깜빡해버렸어 아니 뭐냐 저 지금 수박 먹고 싶은데 사다주시면 안돼요? 맞아요 이 뜨거운 날 뜨거운 여름날에 땡볕해서 세월한 수박을 한입 베어불며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것이 수박을 사오더만 시내를 나갔다 왔냐 하는디 그것이 또 엄청 멀단다 수박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다음에는 꼭 사올게 알았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찾아 놓은 음식들은 다 먹어야 한지 배가 너무 불나 못 움직이겠어 할머니 음식은 맛있어서 배가 빨려도 자꾸 먹게 된단 말이야 그니까 맛이라도 없으면 몰라 아휴 솜씨는 그냥 장금이야 근데 수박 먹고싶다 그러게 이렇게 배부르는데 더우니까 수박이 생각나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수박을 한입 딱 물면 육즙이 팍 하고 나오면서 육즙이 한입라는 집이거든 그거는 그거는 이건 수박냄새야 소박 냄새가 난다고? 같이 가! 쪼개서 냄새나! 뭐야? 수박이 엄청 많아 우와 맛있겠다 근데 오빠 여기 주인이 있는 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데 하나 먹어도 몰라 아이 어떡하나 가자 오빠 그럼 이제 수박을 한번 먹어보시고 탱키너들 완경! 이 자식들 뭐하는 거야 지금? 수박을 해서 화려하려고 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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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으아아악 아 저 쪼그마한 지방울만한 것들이 으딜 내 수박을 콱 그냥 아이씨! 오빠 괜찮아? 안괜찮다고... 어? 수박을 다시 소리하러 가자고? 좀 맞을 게 뻔하다고! 다 방법이 있다고? 어? 오빠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 방법은 따라와! 재밌어! 이렇게 땅을 파고 몰래 수박을 가져가면 하루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오빠가 옷장일로 머리를 쓴대? 근데 수박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내가 아까 맞으면서 수박의 위치를 대충 파악해놨지! 여기 위를 파면 이제 있을 거야! 이제 여기 위를 파면 수박이! 하윙! 어? 어? 수박 가지러 왔어? 그러면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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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우아악! 우아악! 이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흑뻑 그냥 포기하자! 수박 박드 죽게 생겼어! 나 이번에 학교 그린다에서 상을 타긴 했지 그럼 좋은 수가 있다고? 뭔데 뭔데 오빠 다 그렸어 이렇게 수박으로 분장하면 수박인지 나인지 구분을 못하겠지 그야 할아버지 노안이기 때문이야 이때 훔쳐가는 거야 수박아 알림 남아줄게 뭘 먹지 안 뜨겠다 변샷 우리 귀염둥이 얼마나 잘 컸는지 한번 두드려보면 알 수 있지 신선하구만 자 보자 요 놈도 아주 신선해 자 그러면은 요 놈도 한번 볼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수박이 왜 움직이지 가까이 다 볼까 어? 이겼어 그 진짜 내 귀염둥이를 흉내들 달astically tarp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남이 힘들게 뼈 빠지게 농사에 놓은 수박을 훔치라고 말이야 하지만 제 동생이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떡해요 ä 어? 그래서 오빠인 네놈이 수박을 훔쳐가려고 했다는 것이야? 맞아요! 이건 모두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을 위해서 수박을 훔친다라! 콜루콜루! 오라버니 저 수박이 먹어보고 싶어요 수박? 그건 너무 비싸단다 병원 갈 형편도 안되는데 어떻게 수박을 사오겠니?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알겠다... 기다려보렴 그 비싼 수박을 어디서 구해야 한담? 좋아! 이제 도망가기만 하면... 인연하게! 아끼고 아끼는 수박을 훔쳐가라! 너 때면 수박이 부서졌잖아! 부서진 수박감! 지장에다 갖다 팔 수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먹든가 말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키야! 오라비가 수박을 구해왔다! 수키야! 수키야! 오라비가 수박을 구해왔다! 수... 수키야...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네 깨지는 수박은 가치가 없으니까... 네 깨지는 수박은 가치가 없으니까... 뭐 네가 가져가서... 동생이랑 먹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키야... 잘 지내고 있느냐